네, 다음 소식입니다.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새 정부 초대 총리 후보자로 한덕수 전 총리를 지명했습니다. 윤 당선인은 경제안보시대의 적임자라고 추켜세웠고 한 후보자는 협치와 통합을 강조했습니다. 이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. 윤석열 당선인의 선택은 예상대로 한덕수 전 총리였습니다. 윤 당선인은 경제안보시대의 적임자라고 한 후보자를 소개했습니다. 한 후보자가 정파와 무관하게 실력과 전문성을 인정받아 핵심 보직을 역임했다며 통합형 총리감이라는 점도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. 올해 73살인 한 후보자는 전북 전주 출신으로 김대중 정부에서 초대 통상교섭본부장을 노무현 정부에서 경제부총리와 국무총리를 지낸 뒤 이명박 정부에서도 주미 대사로 중용됐습니다.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무역협회장을 역임했습니다. 지난 2007년 이후 15년 만에 다시 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건데 총리가 되면 보수와 진보 정권을 넘나든 인물로는 김종필, 고건 전 총리에 이어 세 번째가 됩니다. 한 후보자는 국정 운영 기조로 국익 외교와 국방 강화, 재정 건전성 유지, 국제수지 흑자, 생산력 높은 국가를 제시했습니다. 방법론으로는 협치와 통합을 앞세웠습니다. 한 후보자는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인준청문회 준비와 내각 인선 조율 작업에 들어갑니다. SBS 이현영입니다. 이 supp의 조율 작업은 감사합니다.